제 파트너가 제가 그럼 혼자 진행하겠습니다. 자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들 방금 전에 인기 연예인께서 또 한 번 도착했습니다. 보셨을 겁니다. 원더우먼 복장을 하고 우리 시청자들로 하여금 깜짝 원더우먼이요? 예예 아 TV에서 그래서 이름이 원더맘이구나 예예 맞습니다 원더맘 아시겠죠? 그래서 그 여인께서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무대에 선사하고자 왔습니다. 사랑의 사랑을 보내드리고요. 그 다음에 앵커가 없으면 그냥 들어가고 앵커의 신인 야호 자 원더맘 오세요. 박수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사랑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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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이 오늘은 여름만 참여해 내일은 너를 열심 3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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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3번이요